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2024년 7월 마지막 주 AI 5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뉴스거리가 많아서 좀 하나에다가 몇 개씩 묶어넣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오픈 AI가 Search GPT라는 걸 공개를 했죠. GPT에 검색 기능을 집어넣은 건데 그 뉴스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10K라고 해서 SEC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내는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경쟁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경쟁자로 분류를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라서 이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미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지만 애플이 이걸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문서를 논문 형태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 애플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줬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했고 그 공개한 문서에 학습을 보통 우리가 AI 학습은 거의 엔비디아 가지고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구글 TPU로 학습했다 그래서 이날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메타뉴스가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는데 라마 3.1 이게 제일 크죠. 라마 3.1 발표가 났고요. 라마 3.1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젠세랑하고 주커버그하고 마크 주커버그하고 시그래프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 관련 굉장히 큰 학계가 있습니다. 이게 덴버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 대담이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그냥 일부 어떤 이야기가 주고 받았는지 제일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너무 이제 그냥 뉴스 연구나 제품 뉴스 말고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같은 허가 리포트 발표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생성형 AI 프로젝트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한 30% 정도는 2025년에 POC, 프로프 오브 컨셉을 마친 뒤에 사실상 폐기되지 않겠냐. 아직까지 좀 폐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포트에 설명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에서도 원래 이제 로봇하면 일본 독일도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 항상 미국하고 중국 관련된 것만 휴머노이드 관련된 게 많이 나왔었죠. 근데 뉴라로보틱스라고 하는 독일 기업에서 원래 이제 로봇을 팔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던 곳인데 휴머노이드를 발표했습니다. 4A1이라고 딱 듣자마자 2A1인 생각이 저는 났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테슬라부터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이 제품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SearchGPT가 발표가 됐죠. 프로토타입 그리고 웨이틀리스트 집어넣으면 이제 쓸 수 있다는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그 내용과 함께 실제 검색한 내용들을 같이 보여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검색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거가 제일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조만간 SearchGPT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 이게 이제 폼10K 문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 뭐 나스닥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뭐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중에 이 비즈니스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보통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초반만 좀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자를 적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를 적시하는 항목에서 지난번 리포트, 분기마다 리포트를 내니까 지난번 리포트까지는 오픈 AI가 경쟁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군데에 이게 들어갔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들어갔었는데 쑥 읽어봤거든요. 11페이지를 보면은 11페이지가 AI 서비스 관련된 것에 대한 걸 다룹니다. 엔터프라이즈하고 파트너 서비스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애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용 솔루션 관련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컴피티션에 보면은 당연하게도 하이퍼스케일러, 서치에서 아마존 앤 구글 아마존하고 구글이 제일 큰 경쟁자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당연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컴피티터에 인클루딩,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 AI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의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본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쟁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은 서로 경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픈 AI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다 이제 딱 적시를 했고 또 하나는 13페이지는 이제 서치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검색이 중요한 거는 광고 시장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빙이 한 5% 정도 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시 구글이 제일 중요한 경쟁자겠죠. 근데 여기에 오픈 AI가 들어갑니다. Our Search and Use Advertising Business의 가장 큰 경쟁은 구글, 당연히 구글 시장에 먼저 나왔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로 오픈 AI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오픈 AI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0K 같은 문서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회사들을 나열한 것도 아닌데 거기 적시를 하는 걸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는 좀 약간 따로 똑같이 같은 느낌으로 그렇다고 해서 협력은 안 하진 않죠. 투자도 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분을 딴 데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쪽이 좀 만약에 비즈니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라서 너무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몸처럼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금물이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보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랭기지 모델에 대한 문서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몇 페이지지? 40페이지가 넘어가죠. 50페이지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도 좋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했고 그리고 애플답지 않게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키텍처라든지 언어라든지 어떻게 구성을 했고 데이터 자체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어디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왔고 등등에 대해서도 많이 써놨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어디 있냐 하면 심지어 코드 어떻게 작성했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보면 제일 중요한 데가 이 레서피, 프리트레이닝 쪽인데 프리트레이닝이 집어넣고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썼냐. 애플의 서버 같은 경우에는 6.3T, 6.3 테라죠. 테라 토큰을 8,192개에 해당하는 TPU 버전 4 칩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시퀀스 길이는 4,096개고 배치 사이즈도 4,096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야기를 쭉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닝 하면 당연하게도 엔비디아 가지고 트레이닝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얘기를 할 때 애플의 반도체, 애플 셀리콘으로 결국에는 이제 인퍼런스 서버를 구축을 해서 그걸 서비스할 거다 이런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자체의 반도체를 활용을 할 거다는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학습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나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사실 M2 울트라라든지 M3 울트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서버 인프라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주로 추론 쪽이지 트레이닝 쪽은 아니거든요. 그냥 대다수는 엔비디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TPU를 썼다라고 이렇게 밝혀지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독점력이 깨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퍼지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생성이 됐고요. 다만 원래부터가 이제 애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글과 아마존을 같이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미 클라우드를 거기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구글을 써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는 뭐 어느 정도는 의심해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번에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꽤 큰 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두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나쁜 뉴스 나쁜 뉴스라기보다 이제 라마 3.1 발표가 났죠. 라마 3.1 세 가지 모델 405빌리언 모델 이거는 정말 성능이 뛰어나다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70빌리언 모델 이제 가장 큰 온프레미스로 돌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적당한 사이즈 제일 많이 보이고 있는 사이즈죠. 그리고 일반 온디바이스 쓸 수 있는 사이즈에서 8빌리언 80억 개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했고 이들 세 개가 대체로 다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게 특히 405빌리언 짜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GPT4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고 있잖아요. 옴니도 넘고 그래서 아 진짜 근데 이게 오픈 모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반영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신이 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대담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 8빌리언도 발표를 했는데 8빌리언은 이제 비교 대상이 얘잖아요. 여기 터보 GPT 3.5 터보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디바이스는 쓸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젠마2보다도 더 좋다. 더 작은 데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에 이번 주에도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 메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정말 메타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참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메타가 좋겠죠. 왜냐하면 메타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어떤 오픈 모델이 많이 퍼지게 되면 많은 곳들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를 채택해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그라프에서도 이렇게 미래의 AI하고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마크 주커버그하고 젠선왕이 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는 오픈모델의 시대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클로즈 모델보다 성능 면에서도 오픈모델이 더 나을 것들을 보여줬고 다양성이 됐던 아니면 국가가 됐던 이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고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젠선왕이 물론 이제 빅테크들한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가끔은 맞춰줘야 되겠지만 맞장구도 많이 치면서 아 맞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약간 메타하고 젠선왕의 엔비디아하고 좀 짝짝곡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좀 길어 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 하는 말씀 못 드리지만 메타가 시그래프 2024 덴버에서 꽤 인상적인 특히 멀티모달이라든지 나중에 메타버스하고 연계되는 파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또 기술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엔비디아하고도 잘 맞죠. 엔비디아도 옴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메타와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이제 약간 좀 네거티브한 뉴스 한번 보실 건데요. 같은 하면 그래도 역시 이런 기술 부분의 전망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30% 정도가 프루프 오브 컨셉을 2025년까지 마치고 대부분 포기하지 않겠냐 이런 30% 정도가 포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써놓은 것 같이 데이터 퀄리티 문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케일 AI 같은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든지 또는 한국에는 크라우드웍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아직도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블릭에서 있는 것들 그냥 갖다 그대로 쓰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집어넣고 또 학습을 시키고 적응을 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에 인터넷처럼 그냥 브라우저에 서버 올려서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특히 저작권 문제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 같은 것들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용 서비스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연한 거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면 아무리 좀 기능이 괜찮다고 해도 그 돈을 내고 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GPU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비용 잡는 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안이 나와야지 진짜로 쓸 때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벌 구석을 찾아야 되겠죠? 돈벌 구석 찾는 거야. 당연하게도 앞에 것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상용화돼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당연히 인터넷도 그렇지만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몇 년 내에 큰 돈을 벌거나 그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 맥락은 사실은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도 앞으로 한 몇 년 내에 빅테크나 이런 회사들이 투자만 많이 하고 있지 큰 돈 벌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회의로는 좀 냈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 생각엔 뭐 틀린 얘기들은 아닌데 근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되려 닷컴버블 때보단 상황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닷컴버블 때만 하더라도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라든지 또는 좀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거든요. 다들 꿈에 부풀어가지고 뻥튀기가 엄청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닷컴버블 같은 걸 겪고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거품을 만드는 걸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리포트 한번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생성형 AI를 이렇게 디플로이, 배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고 저희가 아시아 투지 캐피탈을 이름으로 미국 벤처 캐피탈만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투자할 때 가장 요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런 배포나 개발이나 서비스를 할 때 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왔다. 그래서 한번 비즈니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누라 로보틱스라는 회사고요.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고 이런 로봇을 내놨어요. 딱 보기에 이거 테슬라 로봇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펙 쪽이 나와 있는데 사이즈 좀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180cm. 독일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80kg 정도고 들 수 있는 페일로드라 그러죠. 들 수 있는 15kg 정도는 15kg 정도는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3kg 정도의 속도로 다닌다 해서 팩트 시트 보여주고 있고 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제조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품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로봇 팔이라든지 굴러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얼굴 있으면서 안내나 이런 거 하는 로봇들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고 어찌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로봇이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서 정말 많은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어쩌면 AI보다도 로봇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고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나온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인 뉴라로보틱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 회사 그리고 한국 회사 이런 것들만 좀 얘기가 됐지 독일이 잘 안 나왔었잖아요. 독일에서 이런 회사가 나왔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7월 마지막 주 AI 5대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